한우소망교회 나팔스 목사입니다. 시간이 갈수록 병든 영혼들을 참 많이 만나고 있는데요. 지역적으로도 참 다양합니다. 광주, 여수, 부산, 경기도 광주, 아까 전남 광주고요. 당진, 예산, 서울, 경기도권 전역에서 연락이 옵니다. 한 가지 아픈 영혼들을 대하면서 제가 참 충격적으로 다가오는 것은 가짜 방언 때문에 온몸에 병이 생기는 그런 영혼들 때문에 참 마음이 아픕니다. 그리고 굉장히 힘들어하고 그래서 가짜 방언 때문에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고요. 방언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원천적으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요. 방언 분별을 해드리길 원해요. 그래서 그 누구라도 저를 신뢰하는 사람들은 방문하시게 되면 여러분들 방언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제가 분별을 드리겠습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분별이기 때문에 제가 아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하시는 역사를 저는 그저 통로가 돼서 여러분들에게 성령이 역사할 수 있는 통로 역할만 하지만 성령께서 분별을 하시고 또 저는 그것을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 거니까요. 혹시 방언 때문에 내 방언이 진짜인가 가짜인가를 정말 분별하고 싶으신 분들은 내방하시면 분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짜인지 진짜인지를 알아야 우리가 또 분명한 것을 또 행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저를 찾아온 일단 영적으로 병든 분들의 경우 너무 많이 너무나 많이 거짓 방언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방언의 실체에 대해서 최근에 들어서 저는 상당히 상당히 지금 걱정을 하고요. 방언하는 아는 사람들을 걱정하고 또 걱정합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그 누구라도 방언 분별이 돼서 거짓 방언이라면 하면 안 되니까요. 하지 마시고 근래에 특별히 제가 몇 건을 얘기한다면 영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저를 찾아온 몇 분의 경우 100% 다 가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분들 같은 경우는 심각하게 몸이 병들어 있었고 어떤 분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간 쪽에도 또 온몸이 아픈 경우도 있었고요. 혀를 귀신한테 맡기면 혀는 불이요. 불의의 세계이기 때문에 온몸을 힘들게 하거든요. 그래서 혀를 귀신한테 맡기는 것 자체는 사실은 내가 내 혀를 귀신한테 맡겨서 나를 저주하는 꼴이기 때문에 아무쪼록 누구라도 분별을 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천안 봉명동의 한우소망교회 나팔스 목사입니다.